국내 소식 마지막으로 아시아 리그 소식인데 업데이트된 내용을 좀 전해드려야죠. 네. 일단은 일본 쪽과 논의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쪽에서 관계자가 한국으로 와서 아시아 리그를 계속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논의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양 국가팀 관계자분들 모두 아시아 리그의 중요성과 또 필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없애고 폐지하고 이런 거는 언급되지 않았고요. 어떻게 지속하고 또 어떻게 이걸 또 발전시켜 나가는가. 최근에 하이원 아시아 리그 탈퇴 얘기하기도 있었고 다음에 크레인즈 팀 해체 소식도 있었는데 점점 팀 수는 줄어가고 있는데 경기 수는 물론이거니와 아시아 리그를 어떻게 또 확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지난번에 저희가 아시아 리그 회의가 취소가 돼서 이거 언제 다시 논의가 될까라고 걱정을 했었는데 빠른 실내에 재개가 되고 시작이 돼서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각 구단의 대표자들 관계자들의 지금 의견이 모아진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년 다음 시즌에도 아시아 리그를 한다. 네. 한간에 돌았던 거는 아시아 리그 1년만 해서 양 팀 다 유예기간을 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전혀 팀 내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없었고요. 당장 다음 시즌에도 아시아 리그는 이어갈 거고 앞으로도 오래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아시아 리그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 하고요. 각 국가별 그리고 팀별로 원하는 조건이나 환경 사항들이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조율하는 시간들이 이번 달 안으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들이 나왔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경기 수겠죠. 지금 남은 포인트가 일단 큰 거는 합의를 했으니까 남은 포인트가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 경기 수예요? 일단 경기 수가 지난 시즌까지는 4개 팀 4개 팀 측에서 일본 쪽 4팀 디비전 나누고 이쪽에 한국 3팀과 사할림 팀에서 4팀 디비전 나눠서 같은 디비전 내에서는 3라운드 3라운드에서 6라운드 그리고 상대 디비전에서는 2라운드씩에서 4라운드 제로 운영이 됐었는데 한국 쪽에서는 지금 디비전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하이원이 빠지고 크레인지가 빠지고 3팀씩 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또 게임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때문에 6라운드 제로 전체로 다 다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요구가 있는 것 같고요. 일본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4라운드 제를 주장했던 거는 금전적인 부분이 가장 큰 거였으니까 비용적인 부분에서 그런 이유가 있었던 터라 그런 부분에서 일본 쪽에서 어떻게 조율이 들어갈지 또 논의가 앞으로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크레인즈 팀이 앞서 지난번에 이현석 기자님께서 전달해 주신 것처럼 사포로시에서 운영을 하기 위한 회사를 만들고 네. 만들어서 팀 이름도 호카이도 히가시 크레인즈로 바꿨습니다. 호카이도 히가시 크레인즈라는 팀으로 새롭게 상관을 하는 거죠. 크레인즈라는 이름을 어쨌든 그대로 가져오는 거는 허가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거는 일단 쿠시로에 그대로 남아서 쿠시로 경기장을 홈 경기장으로 쓰고 숙소나 이런 것들이 일본 재직 회사의 소유인데 이거를 당장은 숙소로 옮기고 그런 기반 사람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니 임대하는 조건으로 유예기간을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자기네들끼리 준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시아리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팀이 참가를 하게 되면 참가비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심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팀이 아시아리그에 참가를 시키느냐 마느냐 이거를 심사하는 게 앞으로 4월 22일 날 운영 회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4월 22일이요? 네. 그래서 이때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들이 나왔고요. 그렇게 해서 희가시 크레인즈가 참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아시아리그는 7팀 체제로 가게 될 테고 그게 아니라면 6팀 체제로 가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나 제안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크레인즈가 아시아리그를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부터 해서 팀 수가 결정이 돼야 경기 수도 같이 결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4라운드 자로 가면 1년에 사람집 경기 미만이잖아요. 6팀에서 4라운드면 전기리그 20경기고요. 각 팀당. 7팀이어도 24경기. 그거밖에 안 되니까. 6라운드로 계산하면 그래도 30경기, 36경기 나오네요. 네. 그래서 최소 30경기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제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30경기 정도만 돼도 그냥 올림픽 단축 시즌 수준인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팀이 더 늘어나는 건데. 늘어나거나 한 8라운드 하거나. 그렇죠. 8라운드 해야 지금 7팀일 때 48경기 예전 수준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8라운드를 하면 해외 원전 갔을 때 체류 비용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또 일본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요건들이 발생이 될 테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달 안에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달 안으로 논의가 되고 확정이 돼야 일단 지금 당장 대명킬로웰즈는 연고지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5월 달이면 국내 선수들은 또 재계약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약부터 해서 또 결정돼야 되는 상황들이 줄줄이 이어있다 보니까 많은 것들이 걸려있네요. 이번 달. 대명킬로웰즈 연고지 마지막으로 언급이 됐지만 인천을 떠나는 거는 지금 기정사실인데 어디로 가느냐는 아직 논의 중이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앞서 댓글 소개에서 나왔듯이 서울로 확정이다라는 거는 아니고요. 대명킬로웰즈 관계자분 직접 전화까지 하셔서 확인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관계자분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공지사항이 나왔잖아요. 인천을 떠나는 건 맞는데 서울이냐 강릉이냐 등등 후보지들 중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협의를 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이번 달 안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기사에 서울로 간다 이랬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좀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당장 지지난달까지만 해도 아시아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걱정들을 또 많이 하셨었는데 다행히 그런 걱정은 좀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따뜻한 봄 느낌이 이제 좀 나네요. 그렇네요. 아시아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 라는 불안감은 좀 털어놓으셔도 네. 일단은 한국팀이든 일본팀이든 계속 하기 위해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적인 것 같습니다. 네.